안녕하세요 팝스인서울 시청자 여러분 라이브어택의 첫번째 주인공 NCI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통금시간이라는 노래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통금시간은 미디엄센프의 발라드곡이고요. 제가 이전에 보여줬던 곡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은 노래니까요. 너무 슬프게는 말고 좋아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심의 표현이란 걸 I know 그치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인데 아직 어리대 세상이 무섭대 나도 이제 됐었는데 눈썹으로 불이 나게 전화 오는데 즐거피야 지금 들어가요 조금 한번 네 곁에 머물고 싶은데 마음만은 너의 곁에 우물쭈물하다가 He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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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닳지 몰라 아쉬운 네 표정에 내 맘도 자꾸 Baby 조급해졌 내 맘 시간을 멈춰라 오늘 밤은 제발 그대로 멈춰라 시간은 1, 2, 3, and 4 또 눈치 없이 흘러 12시 향해 달려만 가네 시간을 멈춰라 I know 아직까진 어리던 걸 사랑받는 관심의 표현이란 걸 I know 그치만 나도 알 건 않은 걸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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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픈 게 많은 걸 Oh baby 아쉬운 표정이란 말아줘요 Somebody 누가 시간 좀 멈춰줄래요 너맨 번째 전화벨이 울렸대는데 힘이 없어 이제 들어가요 잡은 이 손을 놓치긴 정말 싫은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 오늘 춤을 하다가 He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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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날지 몰라 서운한 네 표정에 내 맘도 자꾸 Baby 조급해졌 내 맘 시간을 멈춰라 오늘 밤은 제발 그대로 멈춰라 시간은 one two three and four 또 눈치 없이 흘러 12시 향해 달려만 가네 시간 안 멈춰라 제발 그대로 멈춰라 제발 그대로 멈춰라 제발 그대로 멈춰라 제발 그대로 멈춰라 시간은 one two three and four 또 눈치 없이 흘러 12시 향해 달려만 가네 시간 안 멈춰라 걸필 걸필 시간 안 멈춰라 걸필 걸필 시간 안 멈춰라 네 제가 두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는 이전 활동곡이었던 커밍순이라는 노래입니다 커밍순이라는 노래도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좋아하는 남자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귀여운 노래인데요 더 예뻐진 모습을 기대하라는 그런 가사가 인상적이니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중간에 Baby you who you who 이 부분에 펭귄 춤을 같이 따라서 춰주시면서 노래 감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에게라 Baby you who you who you who 아마 정신 못 차릴 거야 Come in soon Come in soon 기대해 더 예뻐진 내 모습을 Baby you who you who you who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Come in soon Come in soon 긴장해 예전에 내가 아냐 Come in soon Hey boy I'm gotta get you 내가 나를 빨리 보내 내 버릇을 쓰다듬네 내 빨개진 볼의 땅에 내가 캡사는 상상을 해 하루 종일 거음만 보고 이렇게 해낸 점을 또 고민은 늘고 이런 내 맘은 내 탕도 다른 여자만 봐 왜 눈을 떼지 못해 왜 눈치를 묻지 넌 내가 옆에 있는데 벌써 몇 시간째 다른 여자 얘기만 해 딱 맞는 예쁜 구두를 고르고 달콤한 양의 향수를 뿌리고 또 불편하게 해야 달을 바꾸고 너에게는 Baby you who you who you who 아마 정신 못 차릴 거야 Come in soon Come in soon 기대해 더 예뻐진 내 모습을 Baby you who you who you who 가만두지 않을 거야 Come in soon Come in soon 긴장해 예전의 내가 아냐 Come in soon 내 손을 잡고 발 맞춰 걷고 싶어 그게 꿈이라도 좋아 너와 나 함께라면 난 깨지 않을 거야 정신 못 차릴 거야 정신 못 차릴 거야 믿음 믿음 잊은 기대해 후우 믿음 봐두지 않을 거야 믿음 믿음 예전의 내가 아냐 곧이 신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